우리의 사랑과 사랑을 전달하지 않는다.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는다.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요. 상주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춤 열심히 추겠습니다. 진짜 저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합니다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사랑해요 진짜. 사랑해요 진짜. 저희가 대단한 건 아니고 최애 팬 여러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성과들 아닌가. 알았습니다.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무대구나. 그리고 우리 아미 앞이구나. 우리 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무대에 있고 이 무대에서 우리 가족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혀 다친 데 없고요. 오히려 저 때문에 뒤에 같이 넘어진 팬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더 맞추지 않으신 건 그게 되고 아미 여러분. 언제나 저희 옆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보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13곡 멜로디 정도 쓴 것 같은데 거기서 다 안 됐어요. 나 힘들어서 그때 저 카페 많이 들어간 거 알죠. 이게 다 제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미들이 덕분인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 그리고 진심을 소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